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찬스 강의로 맡게 될 루이비디렉터 김유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아이들 방학 시작했죠. 네 전국적으로 시작을 했고 또 아이들 케어 때문에 또 많은 것들을 매니징 하셨었는데 그걸 다 케어하시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옆자리 한번 봐주세요. 와 대단하십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본인들을 위해서. 네 여러분들은 본인들의 미래를 위해서 과감하게 이 자리를 선택하셨고 행동하신 멋진 분들이십니다. 자 오늘 사업 강의 들으시면서 주요 테마가 혹시 시간이라는 관점 들어보셨어요? 짠 거 아닌데 저도 너무나 절감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릴 테매도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네 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난 시간 어떻게 보내셨고 또 앞으로 어떤 시간을 보내면서 내 인생의 기록들을 남겨보고 싶으십니까? 저기 보면은 지금 모래시계가 있죠? 네 여러분 영원히 사실 수 있으세요? 네 누구도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시간이 제한적이라는 것들을 조금 강조하고 싶어서 시계가 아닌 저 모래시계를 이렇게 써왔는데요. 자 저 모래시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제한적인지 그럼 그 제한적인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멋지게 살고 싶었습니다. 네 뭐 미디어에 보면은 왜 인테리어 디자인하는 분들 굉장히 멋져 보이잖아요. 그래서 인테리어 디자인을 하면서 되게 커리어 우먼으로 이렇게 멋지게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직 결혼 전에는 저렇게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네 새벽 뭐 2시 3시 밤 꼴딱 새가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았던 시간들을 보내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결혼할 시점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지금에 같이 살고 있는 동거남 남편을 만나서 때가 돼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저에게 남편은 뭐다? 로또다. 왜냐고요? 안 맞아요.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요. 네 많이 공감들 하시네요. 네 그런 남편과 살면서 맞춰가서 의리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멋지게 열정적으로 살았던 저는 아이를 이제 출산하고 내 아이도 잘 키우고 싶은 그 열정이 내 아이 자녀 교육한테 가더라고요. 자 보시면 1등 팀장 자녀 해외연수 그때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저렇게 잘 했었어요. 잘 했었어요. 잘 했고 나름 책으로 아이를 창의적으로 키우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아이도 잘 교육을 시켰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저에게 남겨진 것들은 가족 건강이 총체적으로 남국 인사가 형태였었어요. 그 당시에 성실하게 회사 생활을 열심히 했던 우리 남편은 새벽에 별 보고 나가서 밤에 별 보고 들어와요. 그랬더니 피로감은 물론이거니와 이 온통 구내엄으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 당시에 무슨 그게 있어요. 이렇게 막 바르면 아 하면서 이렇게 있어요. 아이고 많이들 겪고 계시는군요. 알보치. 네 그것들을 염병하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고생하는 그런 남편과 저 옆에 사진 보시면 아침에 5분만 10분만 직장 다니는 엄마들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애 키워가면서 애들 다 어린이집 유치원 다 보내고 나 또 챙겨가지고 가야 되고 챙겨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내가 지쳐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지쳐가는 체력이 완전히 바닥을 칭상돼서는 아이 교육에 대한 열정도 없고요. 내가 하루하루 왜 이렇게 살아야지. 너무 힘들다. 어우 눈물 나려고 했는데 싫다. 다 싫어. 다 싫어. 그 상태가 오더라고요. 그만큼 체력이 고갈이 되어서 이제 직장을 그만둬야 되겠다. 그리고 옆에 사진 보시면 내 딸아이의 아토피가 생후 19개월 때부터 이렇게 땀때처럼 올라오던 것이 아토피래요. 그랬더니 이게 크면은 면역력 문제이기 때문에 좋아질 수 있다. 병원에 가서 특별한 뭐가 없었어요. 조치가 없었어요. 그냥 뭐 더마토 스테로이드 연고 발라주고 그 당시에 제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의 욕구는 뭐 면역력이라고 하니까 잘 먹여야 되는구나. 영양 챙겨줘야겠구나. 그리고 애가 밤마다 긁어서 잠을 못 자니까 또래보다 항상 5cm가 작았었어요. 5cm 아래로. 요즘 아이들 또 키 성장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찾은 대책은 뭐였냐면 유명한 한의원을 찾아가서 검사를 받아요. 어떻게 하면 이게 좋아질 수 있는지 그랬더니 체질 개선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서 한 달에 50만 원씩 10개월을 해보래요. 그 500만 원이잖아요. 그거 못하겠다. 내가 이렇게 벌어도 남편의 월급이 있어도 그래 잘 먹이면 된다고 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엄마로서 최선 영양을 잘 챙겨서 잘 먹여보자 해서 눈물을 머금고 뒤를 나섭니다. 자 그래서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가족의 총체적인 남극의 건강을 챙겨보고자 저는 주부로 돌아옵니다. 내가 아껴 살면 되겠지. 나한테 안 쓰면 되겠지 하고 살았었어요. 자 그래서 잘 먹여보기 위해서 저는 책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앞에 보시면 아토피 차라리 아이로 붕기래. 요즘 음식들이 너무 오염돼가지고 그런 책도 어 뭐야. 제철 음식이 좋대요. 그래서 책도 찾아보고 했더니 아 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좋아졌을까요. 음식만 갖고는 절대 안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 사진이 아이의 아토피가 저는 보니까 심한 것도 아니었더라고요. 아토피가 아토피를 앓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가려운 것보다 웬 계속 긁으니까 그냥 목이 물려서 긁은 정도로 이렇게 저도 몰랐었으니까 근데 그 긁음의 정도가 24시간 밤에 잘 때까지 나를 따라 붙는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직장 다닐 때 내가 아이한테 처음에는 그래 안쓰럽지. 자 발라주고 또 자. 그러한 두세 시간 있다. 엄마 나 가려워. 처음에는 이제 그게 안쓰럽다가 나중에는 그 긴병의 효자 없다고 아이한테 짜증을 내기 시작을 합니다. 나 내일 출근해야 돼. 자. 자. 그럼 서로의 관계가 더 악화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소는 뭐예요. 스테레오드리 연구자에 발라주고 재우는 일 밖에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무튼 제가 그렇다고 유산해를 영향을 챙겨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래 아이들보다 키가 평균 5cm가 작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소는 뭐다? 영양제를 챙겨 먹어야겠다. 식단 갖고는 안 된다고 책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유산화를 만났지만 내 아이의 아토피가 두 달 만에 저렇게 좋아질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습니다. 자. 그 당시 저희 딸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이기 때문에 딸아이 가지신 분들 성조숙증 검사 한 번씩 다 해보시죠. 네. 그리고 성장기 한 번 놓치면 되돌리기 힘든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신경을 써주기로 했는데 이 아토피라는 것이 특히나 남녀노소 불구하고 피부 가려움증이 저렇게 된다고 하면 대인기피증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자신감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네. 단순히 피부 염증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아이가 커 나갈 어떤 성격이라든지 대인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신경이 쓰였기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었지만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영향을 챙겨주고자 만났던 저 제품이 두 달 만에 저렇게 잠을 쿨쿨 자면서 세 살이 올라오는 거니 제가 유산화 매니아가 될 수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알고 있던 이 놀라운 사실을 주변 아기 키우고 있는 엄마들한테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먹어봐 먹어봐가 아니라 이게 왜 이렇게 됐고 이것을 먹으면서 당신이 어떻게 변화할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현명한 엄마로서 그렇게 전달이 되기 시작을 했었어요. 네. 자 첫 번째 보이는 저랑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친구는 제가 저 친구 때문에 저희 가장 친한 친구인데요. 아토피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고 저의 고민을 너무 공감해주고 저 친구로부터 많은 정보를 얻었고 네. 저 친구한테 전달이 되고 저와 같이 교육기업에 다녔었던 팀장님한테 전달이 되고 이렇게 뜻과 생각이 같이 함께 했던 이분들한테 그냥 즐겁게 전달이 됐어요. 내가 유산화를 전달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가장 지금 사업하시면서 고민이 뭐예요. 거절할까. 내가 유산화 얘기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은 나 싫어할까. 그거는 잘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아직 그 사람의 귀가 열려서 그러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면 그분들을 안타깝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지금 제가 유산화를 전달하시는 분들한테 듣는 피드백은 전달해줘서 고맙다. 왜냐하면 그들의 건강이 놀랍도록 좋아지고 있고 또 사업의 기회를 전달해줘서 같이 도와드리고 하면 캐시백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고맙다. 고맙다는 얘기를 듣는 일인데 여러분 자신감 가지고 정말 그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전달해주셔야 합니다. 내가 전달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꼭 전달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유산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 이렇게 정보 공용으로 하기 시작을 하면 난 유산화 매니아니까 우리 신랑 구내엄도 고쳐주고 우리 딸아이 아토피도 고쳐주고 그 당시 저는 이제 43살이었는데요. 고지혈증이 있다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었어요. 그런데 유산화 리세 해독을 통해서 고지혈증의 수치가 모두 정상으로 다 돌아온 거예요. 그렇다면 나만 좋은 게 아니라 주부들 잘하는 게 뭐예요? 좋은 거 알리는 거 제대로 소비하는 거. 그렇다면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이 좋은 제품을 나는 정말 끝까지 죽을 때까지 먹을 거야. 그래서 처음 시작은 정말 작았어요. 50만 원 버는 거. 우리 사업 강사님하고 통하는 게 너무 많네요. 영양제 그냥 공짜로 먹고 싶다였어요. 그런데 그 방법과 기회를 전달해주다 보니까 저렇게 뜻이 맞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했고 그 비전을 함께 나누다 보니까 저렇게 우리 아이와 제주도 프로모션을 달성해서 파트너분들과 내 아이와 함께 저렇게 멋진 시간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꿈. 꿈 있으신 분. 손. 꿈. 아 네 비범하십니다. 한 40%는 된 것 같아요. 여러분 꿈에 대해서 꿈을 꾸라는 얘기를 학창시절에는 많이 들어봤지만 점점 성년이 되면서 꿈꾸기를 포기하고 그냥 꿈은 꿈일 뿐이야라는 얘기 많이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강의를 듣고 유산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당신의 3년 뒤 5년 뒤 10년 뒤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를 생각을 하고 꿈을 꾸십시오. 목표를 정하세요. 행동을 하세요. 계속 이런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없었던 꿈이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시간을 살고 있는지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냥 바쁘게 하루하루 막연하게 매일매일 살아가던 그 삶에서 아 우리 남편도 저렇게 50.9세? 저때 퇴직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이 100세 시대에 뭐하고 살지? 그런 생각 안 해봤던 그런 생각들. 그리고 우리 사업 강사님 아이들과 몰타에서 2년의 멋진 시간을 보내셨잖아요. 저도 이제 교육에 관심이 많았던 엄마라 아이를 잘 키우고 싶었죠. 와 이 일을 하면 언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자녀 유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겠네. 그런 꿈. 자 그리고 집에서 주부로서 알뜰하게 살뜰하게 모여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가장 많이 하는 게 부동산 재테크들 많이들 고민들 하시잖아요. 하시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이 일부였는데 자 지금은 영양제 공짜로 먹고 싶어 했던 그 한 평범한 주부가 제가 벌어서 아파트도 한 채를 더 구입할 수 있는 물론 대출입니다. 모아서 산 거 아니에요. 네 대출이고 갚느라고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그렇게 점점점점 인생이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유산화를 선택하고 결단하고 행동하신 분들을 보면 나도 하고 싶지 않으세요? 하고 싶죠? 하고 싶죠 여러분?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유산화로 성공하고 싶다면 어떤 것들을 하셔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유산화를 하려면 가장 먼저 중요한 게 하우가 아니에요. 어떻게는 정말 내 안에 방법들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진행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왜 이 일을 선택해야 되는지 왜 유산화인지를 계속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행동하셔야 됩니다. 자 저 일곱 여섯 가지라면 무조건 성공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자 알아보실 거 다 알아보시고 확신과 결단을 하세요. 그리고 시스템에 100% 참여를 하시고 많이 들어보셨죠? 자 무엇보다 마인드 세팅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흔들려요. 하루에도 24번 100번을 흔들려요. 자 그러면 내가 아는 만큼 행동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시대 트렌드라든지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유산화를 어떻게 전달할지는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은 행운합니다. 유니스타즈 그룹의 유맵이라는 아주 멋진 손안의 비즈니스 툴이 있잖아요. 공부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성공 루틴 배웠으면 쓰셔야 되죠. 우리에게 신이 주신 가장 공평한 자산은 뭐예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쓰시냐에 따라서 손안에서 흘려보낼 수도 있고 꾹 움켜잡고 내 인생을 바꿀 멋진 시간으로 변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시간 관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 하루가 어떻게 어디에 쓰여져 있는지 스케줄을 작성하시고 매일매일 그리고 하루 두 명만 만나세요. 네 하루 두 명만 만나시면 그 중에서 축적되고 복제되는 일론들이 있습니다. 이 여섯 가지를 매일매일 반복하신다면 누구나 성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게 바로 유산화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유산화를 내가 why 유산화를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 자리에 오셨어도 내가 할까 말까 할까 말까 끊임없이 내 내면에서 하자 말자 하자 말자 계속 아마 내면과의 싸움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망설이는 그 시간에도 시간은 흐르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할까 말까를 결정하지 않아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나이를 먹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이를 먹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그 나이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건강 무조건 신경 쓰셔야 되죠. 자 나이 들어서 한 60대 70대에 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때 노 대비도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이를 잘 키우고 싶으시죠 모두들 그렇죠? 자 그런데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을 때는 시대가 시대이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육료라는 걸 어쩔 수가 없어요. 네 무상교육은 일부 제한이 있죠. 네 거기서 격차가 많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정말 부모님의 건강도 신경을 써주고 싶지만 저희를 낳아주신 저희를 길러주신 부모님이 건강이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안 좋아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러 가지 것들 그냥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뭐 유산을 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중에도 그냥 불변의 진리처럼 흘러가는 그런 기정 사실 속에 자 우리는 이 준비가 없으면 인생의 무게가 가벼워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자 그러면 와 이걸 할까 말까 하는 순간에도 와 확신과 결단이 있으면 굉장히 무슨 거절이나 이런 거 걱정하지 않고 직진하면서 행동하실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사업이 제대로 된 사업이고 회사가 괜찮고 내가 여기서 망하지 않을 것이고 불편함이 없을 것인지 피해가 없을 것인지 충분히 검토하시고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확신 속에서 내가 아는 만큼 확신이 생기고 그 결단력도 생깁니다. 여러분 자 시스템 100% 참석이라는 얘기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성공하시려면 자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 시스템 속에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성공의 기회를 여는 문이다. 일단은 소비자로 만나서 유산화를 전달을 받았어요. 자 한번 공부해보자. 이제 셀미팅에 나갔어요. 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 이제 홈미팅에 나갔어요. 자 점점점 이렇게 문이 열리는 곳이 보이시나요? 네 더 큰 정보와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한번 서울지사회도 가볼래? 와 그러면 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비즈니스를 하고 있구나. 자 그러면은 더 큰 비전을 보면 어딜 가? 아시아 컨벤션 미국 컨벤션 네 여기 갔다 오면은 게임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유산화는 내가 보는 만큼 전달할 수 있고 자 여러분 비전이라는 말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비전이라는 말은 내가 보는 만큼 아는 만큼 무형의 형체인데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전달이 딱 거기까지예요. 자 그러면 더 크게 성장하시고 더 멋지게 내 삶을 꿈꾸고 계시다면은 정말 제일 큰 비전을 보실 수 있는 게 어디다? 어디다? 네 글로벌 컨벤션 네 글로벌 컨벤션 이번 8월 달에 미국 컨벤션이 있죠. 아직 결단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꼭 스폰서님과 상의하셔서 꼭 가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이렇게 다니다 보니 자 여러분 시스템에 100% 참여로 끝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오신 이유는 여기 아직 안 오신 내 파트너님들에게 내가 전달해주고 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마음으로 오셔야 합니다. 내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는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사진은 지난주 토요일날 신규 세미나에 저희 파트너님들 와 신규 분들 오시면 힘받습니다. 네 무조건 내가 하실 수 없으면 무조건 시스템으로 초대를 하세요. 네 자 신규 세미나에 왔고 자 이제는 제가 100% 세미나를 참석을 했던 시스템에 참석을 했던 사람이 자 내 파트너에게 알려줘야겠다는 마음으로 참석을 하다 보니 이제 내가 내 파트너분들과 함께 시스템을 만드는 위치에 지금 있는 거예요. 와 지금 보면 제 떨림이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정말 무대공포증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제가 리더로서 이렇게 성장을 할 수가 있었고요. 자 여러분 마인드 세팅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아셔야 합니다. 강의를 많이 들으시고 지금 너무 좋으신데 온라인 오프라인 강의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책도 많이 읽으시고 이렇게 서플리먼트 기본 서적도 많이 읽으셔서 내 거로 만드셔야 됩니다. 저 2030 축의 전환 이것도 트렌드를 알 수 있는 부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막연하지만 내가 구체적으로 지금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거 바로 핸드폰 안에 유맵 다 까셨죠. 거기에 기본 내가 유산화를 알릴 수 있는 복제 트레이닝 이것들을 내가 배우시고 파트너에게 알려줘야겠다. 네 그것들을 같이 이렇게 트레이닝을 하시면 됩니다. 너무 사업하기 좋은 지금 시점에 와 계신 거예요. 자 무엇보다 중요한 시간 관리는 자 항상 마인드 세팅 첫 장에는 제가 뭐가 되겠다. 저는 내 그림을 그려놓습니다. 막연하니까요. 그리고 선명하게 시각화를 시키고 그러면은 나의 꿈이 뭔지 아이들과 그리고 남편과 부모에게 어떤 사람이고 싶은지 나에겐 어떤 사람이고 싶은지 자 그렇다면 내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될지 자 설계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뭐를 하셔야 된다. 다이어리에 저를 기록하십시오. 내 하루를 기록하십시오. 자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돼요. 평범한 사람 누구나 성장할 수 있는 게 바로 유산화 비즈니스입니다. 누구와 성장을 해요. 파트너님들과 스폰서님과 함께 성장하는 정말 멋진 일입니다. 이렇게 내가 매일매일 여러분의 지금 이 지사에 발걸음을 찍었고요. 이 찍은 것을 통해서 내일의 내 발걸음이 어디로 향할 건지 결정이 될 겁니다. 이 연결 연결 연결이 된 것들이 결국에는 골드 승급과 작년 4월 달에 루비 디렉스터로도 이렇게 승급도 할 수 있게 됐었고요. 저희 팀이 원래는 한 6명으로 시작했던 골드 리더스들이 지금 몇 명인지 아십니까. 함께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23명의 골드 이상 리더스들로 같이 성장을 했고요. 저기 4명은 뭐냐면 이제 팀이 분리되어서 팀 대표로 이렇게 팀 분리가 된 그런 사진입니다. 세포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의 건강. 저 첫 번째 비포 사진은요. 제가 고지혈증을 알았을 때 유산화를 만나고 한 6개월 정도 됐었을 때 그냥 당연히 내가 살이 찌니까 나이가 드니까 살찌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 당시에 고지혈증 수치가 너무 높았더라고요. 내 몸에 노폐물이 너무 많이 쌓여있다는 것들을 공부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그냥 한 거 없어요. 그냥 1년에 한 두 번 정도 회독하고요. 그냥 아침 저녁으로 유산화 2단계를 지속적으로 했더니 회춘을 하더라고요. 저때보다 지금 보면 훨씬 더 젊어져 보이죠. 어플 좀 썼어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저 비포 사진보다는 애부터 사진에 조금 더 가깝죠. 자 그랬더니 남편 월급만 바라보고 살아야 될 주부가 제가 번 돈으로 아이들 캐나다 어학연수도 보내줄 수 있었고 그리고 그냥 우리 여보 한번 해외 한번 갔다 보자. 내가 번 돈으로 우리 가족 해외여행도 가볼 수 있었고요. 자 시간. 여러분 돈 걱정 없이 여행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쵸. 그 시간의 자유를 선물하는 게 바로 유산화입니다. 그리고 이 파트너분들과 함께 꿈과 목표가 같은 사람들과 이 비전을 본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그래서 미국 컨벤션들로 아시아 컨벤션들도 같이 가서 이렇게 비전을 나누고 행복한 시간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시간도 중요하지만 인생이 행복하게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네 시간도 필요하고요. 돈도 필요하고요. 네 무엇보다 건강도 필요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좋은 사람들과 파트너분들이 성장하는 것들을 지켜보면서 함께 꿈과 비전을 나눌 수 있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더 행복한 사람을 남기는 그게 더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저기 왼쪽에 오늘 똑같은 옷 입고 왔습니다. 제가 가진 옷 중에 제일 좋은 옷이라 네 저기에서 제가 전달한 사람은 정말 한 명 두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근데 이 일이 전달되고 복제되고 축적이 되면서 팀이 커지기 시작을 하면서 내가 처음에는 배교를 해야 했던 일들이 점점점점 줄어들어서 내가 하는 일의 비중은 작아지지만 좀 더 많은 시간과 경제적 자유를 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유산화입니다. 여러분 자 5년 후 내 인생 어떤 삶을 살고 있을 것인지 계속 고민하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내 5년 뒤에 미래가 변할 거거든요. 근데 이 얘기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도 이 얘기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하루 살기도 힘든데 5년 뒤를 어떻게 생각하라고 막연해 막연해 라고 생각을 했지만 만약에 그 5년 뒤에 삶이 불명확하다면 그냥 당장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낼 것인지 자 그럼 1년 뒤는 어떻게 변할 것인지 자 1년 뒤에 나 영양제 공짜로 먹고 싶어 아 그럼 2년 뒤에는 한 100만 원 정도 벌면 좋겠네 3년 뒤에는 한 200만 원 벌면 좋겠네 이런 그냥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근데 자 일이 가능한 이유는 뭐예요 먼저 가신 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먼저 가고 그 길을 가면서 해내고 이게 된다는 것들을 보여주신 스폰서님들의 뒷밭자국을 모르겠다면 차근차근 따라가 보십시오 네 자 지금 내가 결정한 선택의 결과 네 한쪽은 좌회전 한쪽은 우회전 자 계속 내 인생의 방향성들이 정해질 겁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도 제 내면에 나와 싸우고 있습니다 이 강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저는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선택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두렵지만 아프지만 저는 기꺼이 그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앞으로 나의 5년 뒤 10년 뒤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변할까라는 걸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당장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집에 돌아가셔서 TV를 켜시고 아 편안하게 나 오늘 강의 듣고 왔어 할 거 다 했어 소파에 앉아서 편안한 시간을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안정적이고 편안한 시간이 우리의 5년 뒤 10년 뒤를 보장해 줄까요 인생은 내가 선택을 하든 선택하지 않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일어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은 흐릅니다 시간 이룰수록 건강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적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생각하신다면 내가 이쪽을 선택할지 저쪽을 선택할지 어떤 시간을 보낼지 아마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제일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을 이겨내시고 더 멋진 미래를 선택하실 여러분들을 응원하면서 이만 찬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